요런 리더 잘 들었나? 고! 뭐! 렛츠고! 가운 더운 여름과 같이 따라온 방안 즐기고 싶은 것은 맞지만 그러기 너무 짧아 파란 하늘이 보고 싶어도 장마 비가 내려 뛰어놀고 싶어도 따가운 햇살이 날 때려 시원한 파란 바단 어디 가고 안 보여 스스로 선풍기를 바다 바람이라 속여 고등학생이란 3년의 명찰을 따른 내겐 노래판 마이크 대신 방안계도 잡는 내팬